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어둑어둑한 저녁 한 남성이 벽을 타고 순식간에 지붕이 올라가더니 고압선이 흐르는 철조망을 맨손으로 뜯고 그 위를 넘어갔는데요. 단 3분 만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게다가 이곳은 중국 내에서 가장 경계가 삼엄하기로 유명한 지린 교도소인데요. 이러한 소식에 중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남성은 탈북자 주연권으로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었는데요. 누나의 탈북을 돕다가 발각되어 탕방에서 9년 동안 일해야 하는 교환호동형에 처해졌고 주연권은 이후 몰래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들어가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가정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강도 범죄를 저질러 얼마 못 가 결국 공안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징역 11년 3개월 벌금 300만원 정도를 선고받고 지린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는데요. 올해 8월 출소 예정이었는데 출소 후 북한으로 추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주연권은 탈옥을 감행한 것인데요. 중국 공안에서 대대적인 수색활동을 벌였지만 한 달 넘게 그를 찾지 못했고 수배 현상금은 1억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40여 일 정도 되던 때 주연권은 지린 성내에 있는 어느 임시막사에서 발견되었는데 다리에 총상을 입은 채 끌려가는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또 한 번 화제가 됐었습니다. 체포 후 처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더욱더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사건을 접한 한국 누리꾼들은 특수부대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인권유린이 심했을지 마음이 아프다며 누나의 탈북을 돕다가 결국 저렇게 됐다는 사실이 씁쓸하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두산 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 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볼 수 있다?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 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을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7658-4496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658-4496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